예 지금 제가 이제 나왔는데요 그 당신문화가 10번 이렇게 나왔습니다 당신문화가 근데 제가 제거에서 뽑은거 봐보니까 11번 17번 21번 제가 이거 화요일날 수요일날 어렸을까요 아마 영상 보시면 아실거에요 아마 근데 제가 보니까 제가 9개를 제가 제외수 뽑았습니다 9개를 뽑았는데 10번도 물론 제외수로 했고 뽑았는데 9개중에 1개 틀렸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영상을 거짓말 하는것이 아니고 영상 한번 봐보세요 9개중에 그냥 9개중에 1개 틀렸습니다 1개가 몇번이냐 21번 설마 21번이 나올거냐 했는데 21번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올킬은 힘들었잖아요 저는 초보입니다 저만의 그냥 무작위 그래서 앞으로는 10개만 10개를 제외수로 뽑겠습니다 10개를 10개를 언제 올지 모르겠어요 10개를 제외수로 뽑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른쪽에는 예 나올 수 있는 숫자를 했죠 예 음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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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이상 복귀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또 다음 회차 또 컨생하시고요 예 화이팅하십시다 예 왜냐 여러분 흠 흠 흠 흠 흠 흠 이걸